2020년 충청남도 체육대회의 성공 개최를 다짐하는 행사가 8일 당진 문외전당에서 열렸습니다. 당진시 체육회 주간으로 열린 행사에는 김웅장 당진시장과 김기재 당진시의회 의장, 체육계 관계자, 시민 등이 참여했습니다. 행사에선 충남체전 홍보 영상과 국민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상징물이 공개됐습니다. 또 홍보와 자원봉사, 깨끗한 환경 조성 등을 다짐하는 결의문 낭송이 이어졌습니다. 2020년 충남체전은 처음으로 엘리트 체육과 생활체육을 통합해 열리는 대회로 내년 6월 11일부터 나흘간 당진시 일대에서 열립니다.